네, 헐리웃에서 요즘 인기가 상승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골디혼의 딸인 케이트 어두슨인데요. 11연의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또 레이징 헬렌에서 주목을 받았던 케이트 어두슨이 이번에는 공포 영화의 호러킨으로 영화 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서는 올여름 새로운 공포를 선사할 영화 스킬리톤 키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런던은 얼마 전 테러를 겪어 온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사회에 참석할 주인공인 케이트 어두슨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레이징스터 광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케이트 어두슨은 비록 영화의 시사회를 위해 런던을 방문했지만 테러의 공포를 겪은 런던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나서 공포 영화의 여주인공인 케이트 어두슨은 자신이 무섭게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지도 말했습니다. 스킬리톤 키의 여주인공인 케이트 어두슨은 사실 오랜 세월 매력적인 여배우로 할리우드를 풍미했던 영화 배우 골디 호넷 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국내 개봉을 기다리는 스킬리톤 키는 공포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민속신앙인 후두교를 소재로 삼아 한 저택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켄스타 백현주입니다.